네, 형이 인정하십니까? 네,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현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 실질검사에 관한 심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경험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이루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릿속에 사소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의 손실이 이루고 제가 저지를 위해 평생 단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카톡방에 동영상 올리셨는데 여성분들한테 독립 올리고 찍으신 거 맞으신가요? 죄송합니다. 2016년에 친구 조작됐다고 하셨는데 본인 알고 계십니까? 피해자에게 다시 한마디 해주세요. 피해자에게 다시 한마디 해주세요. 오후 2번 출산 첫번째 제작igans